휘장문의 기둥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짓도록 명령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부살렐 총 현장 소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력자 오홀리아 이 사람은 예술장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교하게 또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이 두 사람이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 이름은 기억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해서 이 성막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성막 제작 결산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금 은 그리고 노트 얼마나 들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렇게 결산 보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여우와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작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붙여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말씀해 보면 성막고 증거막을 위해 뇌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고 22절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울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순놓은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드렸지만 성막 제작 건축의 현장 소장은 부살렐이죠. 그리고 종역자 예술 감독은 오울리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뇌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물목을 관리하고 그 재정과 그 모든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다말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다말은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첫째 아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다말은 넷째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하살 이다말 이렇게 이다말이 넷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넷째 아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위지파의 사람이 먼저 기록됐다. 이것은 이제 성막이 제작되면 뇌위지파 이 제사장들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막의 사용 용도가 이제 결정될 것임을 또 예표해 주고 계시고요. 총건설 제작 소장 부살렐과 그리고 종룍자 예술장인 오호리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무명에 기록하지 않았던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함께 수고했던 그 무명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주도적으로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재능으로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총책임은 부살렐이 지고 있고 그리고 동역자 오호리압이 함께하고 있지만 이 함께하는 동역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말은 내위지파지만 2절에 부살렐은 유다지파고요. 23절에 오호리압은 단지파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지파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 제작을 위해서는 연합을 하게 되어지고 동력하게 되어지고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충성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귀한 것들이에요. 교회는 각각 다른 그런 형평과 사정과 출신과 배경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와 성전을 이루어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부살렐 같은 경우에는 유다지파 훌 여기 여러분 훌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이고 그 부살렐이라고 말하는데 부살렐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자 이 그늘이라는 뜻은 보호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장막 그리고 쉼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막이라는 미식한 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거기 거하고 거기 안식하고 거기 쉼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러니까 참 오묘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 장막에 거하시고 안식하시고 쉼을 얻으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가 총망라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부살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자 이 부살렐을 불러 쓰시는데 제가 훌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두라고 그러는데 이 훌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훌 출연국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여우수와는 나가 싸우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때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형 아론과 훌이에요. 이 사람 훌입니다.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이 함께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해가 지도록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훌이에요. 그런데 그 훌의 손자 부살레를 하나님이 또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우와의 영을 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총책임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다. 훌의 손자 이렇게 신앙이 잘 유산된 신앙의 가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가문의 그 자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충성이요. 여러분 그 대회만 끝나지 않기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말해요. 저 아버지 저 할아버지 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건 기억하는데 지금 현 시대에 이 자선들은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할아버지의 신앙 그리고 아버지로 이어져서 그리고 손자로 대대로 이어지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성경에서 다시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잖아요. 급히 밤새 신발도 못 신고 기도로 시내를 건너가지고 요단을 건너는데 그때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시무이 같은 경우에는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라 죽으라 막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런데 그 다윗의 도피를 돕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길라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든 노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먹을 것을 주고요. 신앙길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요. 다시 다윗이 환공을 하죠. 그때 또 바르실레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참 하나님께서 당신 도우셔서 이렇게 다시 생명으로 다시 완공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랑 같이 완공으로 돌아가자. 네가 나를 섬겼던 것처럼 네가 내가 충성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높이고 너를 선대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러고 제 아들 김함을 하나님 보내겠습니다. 제가 충성했던 것처럼 제가 성겼던 것처럼 제 아들 김함이 당신을 성기고 당신의 아들을 성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다윗이 이 김함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이 김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저도 짧은 목회를 하지만요. 아버지 할아버지 주의 교회에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충성하고 순정했던 그것이요. 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충성 할아버지의 충성 이것이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요. 아버지 할아버지 교회에 충성하고 성도들 성기고 주의 종들을 동역했던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 손자들에게는 없어지는 그 가정도 가문도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불충하고 교회에 비협조적이고 주의 종들에게 악을 도모했던 모든 것들이 그 자손들 손자들에게 그대로 가는 모습도 역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 이 믿음의 유산 이 충성의 헌신 여러분 여러분 대회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로 자자손손에게로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너무 귀한 그런 모습이고 이 오울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또 뭐냐면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여기 또 장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역시 성막 장막 이렇게 다 같은 의미로 쓰인단 말이죠. 보아 안식 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 이 성막을 위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시고 구별하셔서 이때 쓰시고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이 또 있잖아요. 누구의 여우수화 여러분 여우수화를 여기 보시면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갈 때 첫 번째 올라갈 때 24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올라갈 때 이제 누구와 동행하면 젊은 수종자 여우수화와 동행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신해산 꼭대기 그 흑암 중에 40주야를 깊이 그 구름 가운데 인도함을 봐서 들어가지만 젊은 수종자 모세는 산중턱에 있어요. 거기까지만 동행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40주야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또 누구에게 얘기를 하면 너희 중에 장로들이 있고 그 중에 아론과 24장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론과 홀이 있다고 해요. 누구예요? 같이 같이 기도했던 홀. 같이 기도했던 그런데 아론과 홀에게 무슨 임무를 맡기냐면 너희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여우수화도 지금 없고 장로들하고 잘 의견해서 이 일을 진행해라 이렇게 맡겨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홀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금송아지 호상을 만드 그런데 그 위에 아론 얘기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금송아지 이야기 사건 속에 그리고 모세가 나와서 책망을 할 때 아론만 책망하는 이 일을 보는 걸 보면 홀은 반대했다는 거죠. 홀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홀은 아마도 반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다. 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홀의 손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충성암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키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받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충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모든 사명은 오직 충성이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교회에 또 성도들을 주의 종도를 섬기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충성과 원신이 여러분에 대해 끝나는 게 여러분만 이름 나오는 게 아니라 자자 선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는 여러분 성소 건축 비용 대표적인 게 금 은 노옷 그리고 여러분 청색 자세 홍색실 가늘개권 배실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모여졌는지요 약 1.14톤 무슨 얘기예요 1140kg이나 돼요 금이 그렇게 되고 은은 약 3.9톤 3,900kg 노스는 약 2.27톤 2,270kg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막대한 양이죠 정말 이걸 어떻게 다 개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원에서 즐겁게 드린 이 모든 예물의 총합이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 정도 했는지를 이 드린 예물 허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여기는 다 이렇게 드렸다라는 표현이지만 요제를 쓸 때라는 표현이에요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26절에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 인데 이거는 총 출애급한 사람이 약 200만 명 되는데 그중에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남자수가 60만 3550명 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의 속전으로 이들의 생명값으로 반세계의 은을 동일하게 내도록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최초의 이 속전 최초의 몸값 최초의 생명값이 성전을 짓는 곳에 쓰여지게 됐다는 것 이것은 교회의 놀라운 정의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져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져요 그 생명값을 들여서 성전이 성막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되는 것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교회를 이루는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우리 찬성했잖아요 충성하라 죽도로 충성하라 끝까지 정말 끝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난 여러분의 충성이요 막 이렇게 뭐 아 나 젊었을 때 나 때는 말이야 그때 말이야 그때 나 성전 지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충성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추건합니다 어떤 분은 나 언제 했으니 기도 못하고 힘도 없고 물질도 못 들이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동일하게 오셔서 일하시고 봉사하고 성기고 그러실 순 없죠 왜 힘도 없으시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때 그때 맞는 충성과 헌신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또 뭐요 말씀드렸지만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충성의 밑거름 그 충성의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린도구서 9장 8절에 보면 이 드린 예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에 그 표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고린도구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넘치는 은혜예요 찔끔찔끔 오르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왜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은혜 넘치는 은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이 항상 넘치도록 넉넉하여서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움켜쥐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시길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는 것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넉넉한 은혜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나누어 줘서 은혜가 넘치도록 넘치도록 여러분 옛날에 아주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귀한 그런 넘치는 은혜의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미에요 성미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가난한 중에 밥을 지으시면서 한 점씩 성미를 따로 떼어놓죠 그거 모아서 주일에 교회에 가져와요 성미함이 있어요 거기 부어요 그러면 주의 종들을 성기기도 하고 또 교회에 가난한 자들 그것 가지고 뭐해요 주일날 공동식사에 재료가 돼요 넘쳤어요 넘쳤어요 유족은 이제 그런 거 안하지 옛날 옛날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나눴잖아요 있는 자는 자기 소유 팔아가지고 그거 교회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그걸 공평하게 나눠요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로마의 밖의 그 가난 흉년의 그런 일들 속에 핍절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교회에 오면 먹을 게 있었고 교회에 오면 나눔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요 하나님의 축복 이라고 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나만 거기에는 마태봉 6장의 말씀처럼 거기에는 좀도 있고 독록도 있고 뭐도 있고요 도둑도 있고 어디로 갔는지 그런데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범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거긴 좀도 없고 독록도 없고 도둑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오늘도 살아가시고 오늘도 아 하나님 주신 넘치는 의미로 교회와 성도들 가난자들 이웃들 함께 성기고 여러분의 충성이 여러분 자자 손손 신앙으로 이어지고 또 뭐예요 여러분의 충성이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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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니다 끝까지 죽도록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오늘 새벽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좋은 날씨 주셔서 비 오면 장마가 폭우가 내리면 바람 불면 교회 올 수 없었지만 그런데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걸어서라도 이렇게 정말 두 다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드리고 첫 마음을 드리고 첫 기도를 드리고 첫 번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보살레 하나님 정말 이렇게 3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충성함이 헌신함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것처럼 주의 성도들의 가정의 자선들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주신 넘치는 은혜 충량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도로 드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축복의 마중물로 하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호흡 다 하는 날까지 그렇게 충성과 헌신이 들어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전에 드린 예물 중에 하나님 속전으로 생명값으로 몸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이 거룩한 백성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종과 독록 도둑이 있는 이 땅에 쌓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 종과 독록 없고 도둑 없는 하나님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 성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드리는 나누는 저희들 삶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구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늘 앞에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수도권 4단계지만 언제 어떻게 이 지방 비수도권